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일요일 휴장이죠.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다 휴장인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를 보면 0.15% 그리고 나스닥은 0.12% 그리고 S&P500은 0.08% 그러니까 결국은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S&P500 그리고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유럽 증시를 보면 유럽 증시는 전체가 상승해요. 독일이 0.52% 플러스 영국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전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를 보면 독일이 1.34% 상승폭이 굉장히 쎘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는 0.44% 플러스고 그 다음에 영국은 0.1% 플러스인데 그냥 보압 정도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보면 기술주가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미국 증시는 혼조세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경제지표를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발표된 것이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었냐.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6월에 일자리가 보니까 37만 2천 개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37만 2천 개인데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이 한 25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무려 37만 2천 개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호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 그런 상황이었는데 호재거리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게 일자리가 지금 증가가 됐다. 증가가 됐다는 것은 경기가 그래도 예상보다도 우리가 이제 침체에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게 일자리가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침체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 또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씩 하락하다 보니까 미국이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연착륙.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완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일자리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역시 경기가 그래도 생각보다도 나빠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착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악재 꼴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은 뭐냐. 아니 일자리도 증가하고 다 좋은데 연착륙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다 좋은데 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거 내용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자신감이 붙었어요. 경기가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돼야 되는데 이게 예상보다도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0.75% 금리 인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여기에서 강하면서 빨라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호재와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 마감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조금 올랐어요. 보니까 3.084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전날은 3.002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0.82% 정도 상승을 했죠. 불값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2%대로 내려오면서 단기 금리가 이 장기 금리보다도 더 여기에서 높아져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또 걱정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은 장기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조금 리세션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주가 조금 좀 올랐는데 기술주도 올라간 종목은 올라갔지만 내려온 종목은 또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애플은 또 올랐어요. 애플이 올라간 것이 0.475% 이렇게 조금 좀 반등이 나왔고 테슬라도 또 강세를 보였어요. 테슬라가 보니까 2.54%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S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0.28% 하락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아마존도 역시 하락이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68%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머스크가 인수를 하려고 했던 여기에서 트위터,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트위터의 인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트위터의 주가가 5.11%나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이렇게 0.12% 강보압이라고 하죠. 강보압. 강보압을 유지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갔지만 하락하는 종목은 또 역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보면 상품 가격에서 우리가 일단 서부 텍사스 중진류 원유 가격이 조금 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여기에서 2% 올라가면서 103.79%를 기록을 했고 브랜트류 같은 경우에도 2.26%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07.2%를 기록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0불대로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번 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3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 이 소비자 물가가 말이에요. 과연 또 어떻게 나올 건가. 거기에다가 또 보면 기업도 실적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지금 이제 우리가 2, 4분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 이것이 이제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또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걸로 갈지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말이에요. 우리가 5월달. 5월달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기에서 8.6%였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것이 대부분의 여기에서 무엇 때문이냐. 에너지. 이 에너지 때문이에요. 국제 유가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또 에너지하고 식량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것만 뺀 거. 이것 뺀 거는 예상보다는 조금 좀 작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근원물이라고 해요. 근원물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물은 이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5월보다도 5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달 8.6%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물가가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거냐.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률의 정점. 고점이 어디냐. 정점. 이게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꺾이는 시점이 있어야지 이게 정점인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정점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 이 정점에 도달을 할지 여기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연준에서도 이 금리 정책 이것을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발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델타항공을 위시해가지고 델타. 그다음에 은행이죠. 모건스탠리. 모건스탠리라든가 JP모건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이제 다 여기에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2, 4분기의 기업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거기에 조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다는 것은 이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장이 또 격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락을 할지. 그거는 또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예요. 바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그럼 어떻게 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까. 한 번 또 우리 증시를 한 번 보죠.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7월 6일 날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가 무너져버렸어요. 2,300피가 무너지면서 2,292.01까지 여기에서 내려왔죠. 그날 지수가 2.13%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면서 2,350선을 조금 좀 회복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게 예상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서 소강상태에 조금 좀 접어드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올 1,4분기. 1,4분기라는 것은 1월에서 3월까지예요. 이 1,4분기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4분기의 실적은 1,4분기보다도 조금 좀 한 1%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좋은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가 그래도 그나마 1.96%. 이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올라간 것이 1.96%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보면 경제 지표 발표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또 발표를 하고 수출입 지표 이것을 또 얘기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기업들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기업 실적 발표가 또 얘기해서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기업 실적 중요한 이렇게 발표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6월에 말이에요. 보면 미국 증시가 6월에 급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한번 차트를 보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6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나왔지만 이렇게 급락을 한 이러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13일 날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또 여기에서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게 굉장히 증시적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8.8%를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걸로 지금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에너지하고 식량 이것을 제외한 근원물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은 한 5.7%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 5월에가 얼마였었냐 그러면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런 거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런 걸 제외했을 때는 조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지만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물가가 또 상승률이 높다 이러면 연준에서는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물가 지수 상승률이 6%였어요. 그래서 아마 0.5% 빅 스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1.75% 여기에다가 1.75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5%가 이게 물가 상승률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기준금리가. 우리는 1.75에서 그러니까 2.25% 금리가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이번 달부터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걱정이 돼요. 여기서 환율은 아무래도 이게 미국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산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왜 여기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금리 여기에서 결정에 굉장히 이목이 쏠려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여기에서 과연 또 어떤 금리 인상을 할지 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자금의 유동성을 또 위축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심화가 될지 이런 거를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합니다.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사우디 국왕하고 황세자와 접견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원유 생산을 늘리라고 요청을 하겠죠.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로 이 원유 이게 뭐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원유 유럽에서 이게 제대로 공급도 되지도 않고 있지만 또 거기에서 러시아산 수입을 여기서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바이든 대통령 이거하고 또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실적 발표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그것도 실적이 나타날지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금 여기에서 아마 횡보 정도의 장세를 가지 않겠냐. 지금 당장 13일이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어요. 이때까지는 아마 굉장히 여기서 주가가 보수적인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후에 조금 그래도 강세냐 약세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중요한 것은 현금. 이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라. 이게 계속 확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오지 않았냐.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일단 바닥은 거의 오기는 왔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2000순위도 무너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2200선까지 2300선이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반등이고 일단은 내년 상반기 1,4분기 정도까지는 주가가 여기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장은 안 좋습니다. 장은 지금 우리가 6월 25일 작년 6월 25일부터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아직도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약세를 이어갈까지. 2023년 여기에서 1,4분기. 1,4분기는 한 3월 정도까지. 그렇다고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상승장을 대비해서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떻게 돈을 수익을 내야 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시장을 떠나 있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상승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다시 또 올라왔을 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야지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하느냐.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먼저 안정모의 주식투자 여기에서 구독을 하신 다음에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카페 들어오신 다음에 이 카페에서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카페에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PC로 또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러면 PC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저기 있어요. 다운받을 프로그램. 이게 검색기하고 또 매매 프로그램인데 여기 유료 사이트에 가면 월 몇십만 원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회원 가입을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또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이 무료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돈 내는 거 아닌데 뭐. 들어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그리고 또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데이터 빅데이터 전략 매매 무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검색기하고 매매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누르면 이게 검색기가 나오는데 이 검색기에서 이게 이제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은 그냥 다운받으시고 스마트폰 버전은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그거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매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스마트폰 버전은 여기서 다운받고 pc 버전은 pc에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쫙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매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다 했다. 그러면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으로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초보분들이 어려운 것이 두 가지예요. 종목을 선정하는 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가 2,4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타 코스피 합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세 개 골라서 매매한다는 것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이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또 매수하고 매도 시점. 이거를 잡는 것도 초보자들은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 이렇게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 얘가 분할로 매수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종목이 나왔어요. 이거 매수 이렇게 매도하면 선택해가지고 실행하면 분할로 매도가 돼버려요. 이러면 한 2,300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운영을 이거를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매매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 검색기라는 종목은 검색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목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 2개 딱 해가지고 이게 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 여기에 검색을 빅데이터에 의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눌러봐야 돼요. 클릭을 해보면은 그 현대건설을 내려둬서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상태죠. PR이라든가 EPS, BPS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트도 다 보여주고 차트에서 보조지표까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는 이 가격이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거를 또 알람으로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알람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은 알람이 딱 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알람을 주면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어떻게 사고 있는지 그것까지 여기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또 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주문창이 다 나와요. 이렇게 주문창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쪽에서 매매를 직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또 이렇게 돼요. 스마트폰에 보면 HTS 같이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 종목을 누르면은 그 종목에 대한 여기에서 매수, 매도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분할로 이렇게 분할로도 다 그 스마트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프로그램 그리고 또 검색기 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무료.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을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데 가면은 월 88만 원 회비를 줘야 돼요. 그렇지만 또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도 아마 33만 원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예요. 무료. 공짜야.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 그런데 이 공짜 무료로 들으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첫째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기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공부하시고 무료 리딩을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어떻게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왜? 매수 방법, 매매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이 광고 나오면은 건너뛰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영상이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2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 감고 한 5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공부. 주식은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5%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나머지 95%는 손실이 납니다. 손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쪽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그래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한 주당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게 여기에서 만 원으로 이렇게 하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서 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이거 재무제표 볼 줄 알면 다 여기에서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매일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1억 원어치를 여기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488%가 왔어요. 500%죠. 6억이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6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를 가르쳐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소위 말해서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흐름. 주가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추세메에 잘 저한테 배워두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를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어치 투자를 해놨어요. 이 5배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추세메에 원칙.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꼭 달달 외우세요. 종목을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 많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종목 개수가 이렇게 몇 십 개, 몇 백 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100개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산 거예요. 절대 이러지 말고 종목 개수를 줄이세요. 이렇게. 종목 개수를 이렇게 3개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예요? 이게 2,200만 원. 1억에서 2,200만 원 수익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3종목 딱 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려면 종목 개수가 작아야 돼요. 그다음에 항상 또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마세요.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올라오다가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20일 이동평균선 하락할 때는 사지 말고 우상향하면서 눌림목을 주는데 눌림목을 줄 때도 보조지표를 잘 활용해야 돼요.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저점을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꼭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나누어서 항상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고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면 손절하고 이거가 여러분들이 대줘야 됩니다. 이거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래가라고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다운을 받으세요. 그리고 달달 외우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드 엠빌롭은 매수익 주네 이거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든 거고 또 세계에서 아마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만든 게 여기 어디 있냐 그러면 카페에 가면 여기에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오세요. 여기에서 음원이 여기 있어요.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벨소리도 하고 알람소리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초입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종목 공부를 또 해야죠. 공부 답은 공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21선 우상향 눌림목에서 사라 그러죠. 첫 번째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 우상향하다 이렇게 좀 꺾였어요. 두 번째 눌림목에서 사라.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눌림목에 보면 CCI가 과매도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사셔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매도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과매도의 상황이 와 있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조금 좀 꺾였는데 보면은 얘가 이렇게 손을 거보면 이 저점 소위 말해서 이중바닥을 지금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초입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여기에서 할 때 세 번째가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올라가면 상승하면 주가는 두 번의 분할 매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는데 또 주가가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손절 정확하게 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원칙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끌어올립니다. 85%라는 것은 100번 매매해가지고 100개 여기에서 85개 요거는 수익이고 그 다음에 15개 요거는 수익이 아니고 요거는 뭐냐 하면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언제나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꼭 봐요.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재무제표 꼭 보는데 두 가지는 꼭 보시라 그랬어요. PBR하고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요거는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요거는 숫자를 3이라는 걸 기억하고 3 이상인 것은 고평가 3 이하는 저평가.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이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에요. 1.49니까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죠. 그 다음에 P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요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는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 10 이하면 저평가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98 이니까 조금 고평가는 돼 있고 업종이 8.94에요. 업종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해주네요. 배당을 많이 해주면 좋은 회사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제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서 PBR은 3 이하 그리고 또 PR은 10 이하 이렇게 명심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일단 기본으로 3을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먹고 나오는 거죠. 수익 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무재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출이 1조 4천억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다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845억 338억 920억 1236억 조금 줄었다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자기자본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8%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소위 말해서 도소매 수출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알로이 리턴 온 에퀄티 자기자본 수익률 13.91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PBR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1.31입니다. 이거는 주가 2만 9천 8백 50원. 이걸 이 주가를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PPS 북밸류 퍼셔 한 주당 자산가치. 여기 2만 2천 7백 26원 이걸로 나눠줘요. 2만 2천 7백 26. 그렇게 하면 1.3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퍼.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10.2가 나왔죠. 이거는 주가가 2만 9천 8백 50원.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2천 9백 78. 2천 9백 78. 이렇게 나눠주니까 10.0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개념을 잡으세요. 재무제포에 대한 개념을 무조건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실전 매매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투자든 매매든 간에 분할 매수는 아주 기본이에요. 분할 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전 매매라는데 여기서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합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1차 매수는 40%예요. 4, 30이 1,200만 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나눠놔요.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200만 원 이렇게 샀어요.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샥 올라가 버렸어요. 기분 좋죠. 수익 내기가.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하고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게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사버려요. 그냥 그 다음번에. 올라가면 수익 나서 좋죠. 그런데 내려왔을 때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거지. 누가 한꺼번에 사기 싫어서 안 삽니까? 한꺼번에 산다는 건 도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분할 매수하지 말고. 고수들은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보다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조금 전에는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제는 하락을 해요. 사자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게 내려오는 걸 위해서 이렇게 2차, 3차까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이렇게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예비자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도 이렇게 예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식은 17기삼, 심리가 7이요,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7기삼, 운침기삼이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고 운침기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분할 매수, 철제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해버리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말고. 그런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나하고 너하고는 소위 말해서 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너스 5% 더 내려오면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세요. 손절하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매수가, 원금 오면 거의 파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전량 매도한다. 이렇게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또 종목이 CS윈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CS윈드. 자, 이 종목은 말이에요.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닥을 계속, 삼중 바닥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점을. 그래서 일단 지원 종목이, 매매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 이게 바닥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냐. 바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이것도 이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 삼중 바닥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삼중 바닥.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 바닥을 깨지 않는 이상. 이게 보면 꼭 이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적당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걸 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하고 안 되면 손전할 생각하고 들어가면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증시가 지금 이번 지난주에는 조금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금통위 금리 결정 이런 여러 가지가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또 실적 발표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횡보내지는 약 보압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한 2,500,600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